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스의 김수입니다 다시 한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이 커탄입니다 성기 여보 학생들 즐겁게 여행하고 계세요? 네 감사합니다 노래교실에서 뵙다가 이렇게 중국 위에까지 와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뵙니까요 저도 반갑고 저도 또 행복이 느껴집니다 이번 크루즈 여행은요 개인적으로 제 노래 강사 25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렇게 행사 기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봄에 500여 분 또 이번에 가을에 300분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이렇게 멋지게 중국 위에서 더 뜻깊게 행사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25주년이라 제가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5주년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은혼식이라는 거죠 네 근데 뭐 한 분 한 분께 은혼식 겸 해서 어 음반지를 다 이렇게 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죄송하구요 다 어 뭐 음반지는 아닐테도 음빛 미래 음빛 행복만큼은 김소빈 남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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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방문은요 신나게 미치게 놀자구요 예 행복에 미치면 정말로 진짜 어 어 모든 어떤 스트레스 다 풀리고 예 특히나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또 어 행복에 미치다 보면은요 더 더 더 더 더 더 즐금이 시작될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미치시다 미치면 행복에 미치고 안 미치면 행복에 못 미칩니다 미친 준비 되셨습니까 예 소비질루 고맙습니다 astt 나는 오늘 흥석이 퀴즈 그쪽 행복열차를 자 anlam Esc ss 개리백 이재석 사 성장이 bombs 요